여기다 쌍쌍이 헷갈리게 돼. 시간 해결해줄 것 같아. 너무 못 좀 떨어지면 너무 지저분해. 이게 나 그게 더 좋아. 요 아래 요거트가 빨려있대. 먹어보자. 딸기 왜 이렇게 맛있어? 입은 좋아지니 맛있다. 이거 눈 같아. 이거 약간 새나들이 거기서 먹으냐? 앉아있는데. 여기가 여기 있다. 우와 멋있다. 멋있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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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장아 보이나마. 이 보이나? 보인다. 아니 근데 진짜 날씨 너무 좋다. 갑자기 진짜 너무 좋아졌다. 맛집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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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시면 되실래요? 네. 고기. 네. 그분 다itti. psychiatric, 이렇게 딱 내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보니쯔입니다.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. 이 제품은 헤어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단백질 본드 앰플 에센스입니다.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머리를 진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했어요.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. 그냥 젖은 머리에다가 덜어가지고 흡수시켜주듯이 발라주시면 돼요. 다 마른 머리에다가 하셔도 무관합니다. 이 제품이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머스크 향인데 코에 향이 딱 꽂히는 향이 아니라요. 엄청 부드러운 향이라서 살랑살랑 분위기 전환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새 저의 일상은 연애 남매를 보고 편집하고 편집하느라 저희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. 한 회를 리뷰하는데 두 시간 반이 걸린단 말이죠. 물론 재밌어요. 사실 편집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. 어느 부분이 꿀잼인지 내일 운동 갔다 와서 이 제품을 발라서 어떤 느낌으로 촉촉하게 흡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마슈? 원래는 오늘 밤에 연애 남매가 하는데 저는 원래 본방을 안 보고 웨이브가 올라와 있는 걸 보거든요. 내일 친구랑 함께 회사 스튜디오에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. 같이 보고 같이 리액션 해보려고요. 오늘 저의 황금 휴식 시간이 왔으니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셀링 오렌지 카운티 3시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황금 휴게리는 제주녀를 보러 가요. 일리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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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를 위 практи였어. 할머니 재울을 말할 쓰레기는 애매니에르 인가로 얘기하고 있어요. 남순과는 내thon 7시 전에는 양꼬치지 마치 Mot' 양꼬치지 왔잖아요. 양꼬치지 왔다. 양꼬치지 왔다. 나 너무 좋은데? 나도. 마음에 드는 거 ㅋㅋㅋㅋ 운동을 확인하고 나왔어요 운동 가려고 나왔어요 Gym outfit check 정보고 싶은데 이렇게 얼굴 봐야 될지 했죠? 벌써 무드러워? 향기 너무 좋아 오늘 연애남매 촬영하러 스튜디오 갈 거거든요. 공부 잘할 것 같은 엄생 스타일 갔다 올게. 촬영하러. 직업병.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거든요.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강연장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안녕 오늘 밥을 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. 리뷰가 다 끝났어. 항상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. 진짜 너무 웃겨. 잘 어울리십니다. 잘 어울리십니다. 저희 아마존에 달려고 지금. 어제 타고 오신 기사님들. 그땐 좀 짧게 오빠리 나오고 있어요. 여기 앞집에 있는 거. 이제 여기서 딱 뒤로 못 가진 거 아닌가.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확인해. 이렇게 봐. 봄입니다. 아침. 감사합니다.